어느 나라든 군대는 그 특성상 민간인들에게 공개되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창이기도 한 만큼 기회가 있으면 대중들을 상대로도 홍보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푸른 하늘을 전투기로 멋지게 날아다니는 에어쇼입니다. 다른 군사 관련 행사들과 달리 발포 등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전투기의 성능을 충분히 과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그런 에어쇼에서 자국 전투기를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오히려 망신만 당했는데요. 그 때문에 인도산 전투기를 구매하려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나라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경공격기 FA-50을 18대 추가 도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는 작년에 FA-50에 자국 수출 모델인 FA-50M을 도입해 이번 추가 구매로 FA-50을 총 36대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박상신 카이 아시아 국제사업개발부 팀장은 2차 전투기 배치 협상이 2026년 하반기에 시작돼 2027년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계약 이행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 추가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첫 번째 배치와 동일한 플랫폼을 원한다면 두 번째 배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배치 협상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카이는 FA-50M을 2026년 10월 2대를 인도한 뒤 나머지 16대는 2027년 말까지 인도할 예정인데요. FA-50M은 기존 FA-50보다 더 발전된 버전인 것으로 알려져 말레이시아 정부가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측에서 최근 들어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말레이시아가 처음부터 FA-50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년 말레이시아 공군이 경전투기 및 전술인문기를 구매할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FA-50도 후보군에 포함되었지만 인도의 테자스, 티르키에의 휴루젯,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러시아의 미그-35와 야크백-30 등 다른 전투기들도 후보에 올랐는데요. 그 중 FA-50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건 티르키에 항공의 휴루젯과 인도 HAL의 테자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HAL 측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말레이시아와의 테자스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까지 자신하며 FA-50을 집중 견제했습니다. 그들이 테자스가 FA-50을 이길 것이라고 단언했던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는데요. 우선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운용하는 수호-230의 유지 보수를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가 인도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HAL 측은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다. 우리는 러시아 외에 수호-230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수호-230에 필요한 점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HAL 측은 테자스가 성능 면에서도 FA-50을 능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FA-50은 테자스에 비해 내구성과 침투성 인증이 모호하며 최대 이륙 중량에서도 테자스보다 뒤처진다는 거였습니다. 이 말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당시 인도 측에서 이렇게 테자스에 말레이시아 수출의 전력을 쏟았던 건 이 시점까지 테자스가 해외에 수출된 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테자스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 테자스의 성공은 물론이고 인도 방산업 수준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FA-50에 대한 흑색 선정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2022년 4월 당시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이었던 히샨무딘 빙튼 후세인이 우리 국방부와 회담을 가진 뒤 FA-50에 대해 좋은 평판을 바탕으로 한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밝히는 등 말레이시아 여론은 일찌감치 우리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그리고 2023년 말레이시아는 테자스 대신 우리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5월 최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도 측의 호언장담과 정반대로 말레이시아 수주전은 FA-50의 승리로 끝이 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왜 말레이시아가 인도의 테자스 대신 우리 FA-50을 선택한 건지 보여주는 듯한 일들이 열어 터졌습니다. 2023년 11월 닷새 동안 열렸던 두바이 에어쇼에서 테자스는 총 4차례 그러니까 나흘 동안 시범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목표는 당연히 인도 수출 실패로 구겨진 테자스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절반인 이틀은 이륙하자마자 전자기기가 고장 나 긴급 착륙을 해야 해 정상적으로 비행한 건 이틀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수출하려던 국가들 보라고 나온 에어쇼에서 오히려 왜 인도에 수출이 안 된 건지만 직접 인증하고 만셈이었지요. 테자스의 순환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아예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탑승했던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고 추락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도 없었지만 테자스가 추락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또다시 망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건 단순 고장이 아니라 2016년 테자스 운용이 시작된 후 발생한 최초의 추락사고였기에 문제가 더욱 컸습니다. 거기다 하필이면 이 사고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직접 시찰하던 군사훈련에서 발생한 거기에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사고 후 인도 공군은 성명을 통해 해당 테자스는 비행훈련 중 추락한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했고 사고 원인을 특정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자스는 이 사고들 이전에도 인도 내부에서조차도 여러 문제를 지적당했던 전투기였습니다. 일례로 중량이 너무 나가서 함재 전투기로 쓰기 부적합해 인도 해군조차 도입하기를 거부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자국산 전투기인 만큼 인도 공군은 어쩔 수 없이 도입하기는 했지만 인도 측 감사관들도 테자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53가지나 된다고 지적할 청도였는데요. 그 중 일부만 추려도 레이더 및 미사일 경고 시스템 결함, 내부 연료 제한, 무거운 중량에 비해 부족한 엔진 출력, 전자전 능력 부족 등 실전에서 쓰기에는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지요. 괜히 말레이시아 측이 테자스가 아니라 FA-50에 기울었던 게 아님을 알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FA-50은 물론이고, 앙숙인 파키스탄이 중국과 함께 개발한 JF-17한테도 수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게 테자스의 실정입니다. 수출까지 갈 것도 없이 생산량만으로 따져도, 인구나 경제력 등에서 인도가 파키스칸에 확실히 우위임에도 2022년 기준 JF-17은 164대 생산되었는데, 테자스는 겨우 26대만 인도 공군에 납품됐습니다. 인도 공군이 주문한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생산량도 그 정도 수준인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테자스가 자국군도 신뢰하지 않는 병기란 걸 말해주는 꼴이지요. 전문가들은 생산 환경만 보아도 왜 테자스가 FA-50에 패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자스 등이 생산되는 인도 전투기 공장 사진만 봐도,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를 만드는 곳이라 하기에는 일반 공장과 뭐가 다른지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시설도 구식이고, 각종 잡동사니가 널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전투기라고 하면, 자국 사람들이 봐도 신뢰가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네요. 그에 반해 FA-50 생산은 물론 현재 KF-21 시재기 조립과 생산까지 이뤄지고 있는 우리 전투기 공장은, 누가 봐도 첨단 시설이라는 티가 확 나고 전투기 주변에는 꼭 필요한 물건 외에 쓸데없는 것도 없고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쯤은 최신식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나라들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특별히 거론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인도는 그런 인프라조차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수출에까지 도전하고 있으니, 한국과 더욱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자국 공군조차도 걸을 정도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FA-50이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 수출돼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KF-21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FA-50이 성능 면에서 테자스 등 다른 동종 전투기들에 비해 성능에서도 우위를 보인 만큼, KF-21도 그럴 거란 믿음이 자리 잡은 건데요. 이런 가운데 KF-21이 가격까지도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더 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40대의 양산을 발표한 시점에서 KF-21의 초도 물량 가격은 대당 2천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절반 수준인 대당 1천억 원 수준까지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카이의 강구영 사장이 직접 밝힌 겁니다. 이를 최초로 보도한 태국의 영문 매체 타이거에 따르면, 올해 4월 방한했던 수팀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을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 본사의 초청에 강구영 사장이 이를 직접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강구영 사장에 따르면 KF-21의 대당 가격은 8천만 달러 수준인데다, 비행시간당 유지비도 1만 4천 달러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 양산 단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권가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진국 전투기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요. 이는 그동안 경제적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비싼 전투기 구매를 망설여왔던 동남아 국가들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태국만 해도 이미 카이로부터 T-50과 FA-50을 도입해 전력화한 만큼, 노후 F-16 12대를 새 전투기로 교체하는 것도 KF-21로 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그에 앞선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의 FA-50의 성공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FA-50에 잇따른 각국 수출 및 전력화 성공 사례는 세계 군용기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도를 더욱 키워줬는데요. 업체 관계자들도 FA-50 등 기존 항공기들의 뛰어난 기술과 그에 대한 신뢰 등이 군용기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향후 국산 전투기인 KF-21 수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그동안 KF-21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였던 인도네시아와의 개발 분담금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제 KF-21은 FA-50이 닦아 놓은 길을 따라 세계 시장으로 이륙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 비상이 우리 방산업 전체의 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